선수단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이 되도록 열린부대 중앙 가까운다로 입장하도록 진행합니다. 더 나은 경기 성남에서 희망을 이루는 슬로건 아래 성남시에서 개최되는 제3장 산과 맑은 계곡의 절경이 어우러진 수도권 제1의 휴양지 중 힐링과 행복이 담지는 문화 관광의 도시 전북단위 시흥대회가 4개절 개최되는 31개 시군 선수단 여러분 이곳 성남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하나 우리는 건전한 체육문화의 앞장들이 펼쳐지길 응원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